결판 내려고 불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 아니야 그 처죽여두시원찮을 그 요망한 년 그 배도은이가 니 동생이면서 감히 그 사실을 숨겨? 발직하게 숨기면서 니가 이 집안에 노리는게 대체 뭐냐? 어? 배도은이랑 작당해가지고 니 시에미를 몰아내고 내가 죽으면은 이 집안의 재산 둘이 다 치마폭에 휘감으려고 작정했었냐? 오해십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오해십니다 저 그런 마음 품고 산적 없습니다 시커먼 속내 다 들켰으니까 오리발이 편하겠지 말씀드리지 못한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찬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한 후에 말씀... 사정? 살인교사범 사정? 그 요물같은 년 지금 어딨냐? 니들 다 한통속이잖아? 어? 그 배도은이 그 요물 어디다 숨겨놓고 빼돌렸니? 빼돌리다니요?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니들 자매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오물튀게 생겼어 오물이면 다행이게 아차하면은 회사 휘청 넘어갈 판국이야 끔찍한 일 벌렸으면 너도 책임이라는 걸 줘야지 자고